매니저 화장실 나이 그래프튼이라고 손이 너무 아파 무난한 것 같아 뭐가 좋을까?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긴 한데 조그만한 거 할까? 이거 할까? 큰 게 낫지 않을까? 좀 더? 이거 50g이고 이건 30g 이게 더 싸긴 한데 응 출구같이 응 이미 뭉쳤는걸? 미쳤어? 위아래로 운줘야 될까? 인간의 추억을 먹어야지 인간의 추억이 나는 다행인 그 날은 인간의 추억은 예방의 추억은 어린이 인간은 인간이 활기 무섭 연습 한글자막 by 한효정